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갈라데아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거늘 어짜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들의 승도들 원리스올 비전홀 모두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위력을 체험합시다 읽어야 된 말씀 가지고 유업을 이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10월 첫 주일은 우리 여원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 그런 기념 예배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역조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한 주도 연기해서 10월 10일 되면 좀 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더 그렇게 상황이 나빠졌어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저는 10월을 맞이할 때마다 개척을 할 때의 그 영적 초심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목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차로 30분 걸리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형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하나님 가래에서 왔고 개척은 생각도 하지 않아서 훈련 좀 받고 그렇게 내려간다고 생각만 했는데 친구가 부산에 수용록에 같이 신앙을 세웠던 친구가 개척합시다 개척을 해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자기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전도사님만 허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3일째 됐을 때 성교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왜 개척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교회 비행기 밤에 내리면 김포 강서부증 십자가가 불바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그것도 하나 내가 끼어들어서 밥 먹으리냐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교 물론 국내는 전도지요 저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가장 꼭 필요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 중심은 지금도 변함없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생명 살리는 일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올인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목회 방향과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와 기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시 즉소의 그 시간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딱딱 붙여주셔서 함께 생명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 뿐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은혜와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예언교가 되기를 진흥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세상 장세지 3장 6장 11장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냐를 몰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재벌 아들이면 재벌 아들답게 살 텐데 거지 자식은 거지같이 살게 돼 있어요 재벌 아들이 거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엄청난 재산인데 쟤는 거지같이 밥을 길거리 헤매면서 주워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면서 사는 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는 그런 거지같은 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정체성이 오늘 제목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유업을 이을 자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선대로부터 물러받은 사업이에요 그 유업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러받은 기업 성경에서는 유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기업은 땅, 재산, 소유, 상속 그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들은 청지기로서 이 기업을 잘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청지기 개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잘 보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 자기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계속 기업 물을 싣도록 신약에서 기업이란 뜻이 주로 뭐냐 신약에서는 천국을 차지하는 덕권을 가진 자 이렇게 영적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부활 이 성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이열 자라 이 말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그런 뜻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유업을 이열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 무슨 상속자 천국을 이열 받을 천국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을 이열 자라 부름받았다 이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이 땅에서 비교할 게 없어요 세상 것 다 가져가서 마주겠는가 오징어 게임이 아주 유명한데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그 마지막에 노인이 죽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지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부를 하는 말입니다 돈이 제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할 게 없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 할 게 없어요 돈이 너무 몇십조 몇백조 있으면 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 어차피 죽을 사람들 지운하게 해서 사람이 가장 쾌감을 어디서 느끼냐 다른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들을 모아놓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에요 게임 하는 거에요 게임 서로 죽여 서로 죽여 마지막 남으면 돈 다 줘 456억 바로 줍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세상 삶에서 까락까락 노력해서 벌은 돈 어설프게 가지니까 그렇지 진짜 돈이 관광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뭐 별 맛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죽이는 게임 하는 겁니다 서로 죽이는 거 보고 너무 허구원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 적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 거부들은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영적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으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길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변화된 신분의식입니다. 1절에서 3질모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바울은 당시 문화를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도 나이가 좀 들어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종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종처럼 심지어 종의 밑에서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종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주인의 아들인데 너무 어리니까 어린 상속자는 본인이 실제 모든 것을 그렇게 가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니까 유업을 이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과 같이 그렇게 후견인과 청직이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후견인은 어린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청직이는 재산과 노예를 관리했습니다. 후견인과 청직이 그런데 이렇게 후견인과 청직이의 도움을 받던 어린 상속자가 장성에서 성인식이라고 성인이 딱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되고 후견인과 청직이의 모든 권리는 종결 없어졌고 본문에 보면 청직이와 후견인 초등학문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며 율법 율법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은약에 따라서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청직이와 후견인에게 매인자로서 실제적인 권한이 전혀 없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미성령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새신자들은 오늘 이 말이 참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듣기 전에 많은 율법적 종교생활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복음을 듣는 신자들, 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복음하면 희시하게 느껴져요. 또 복음과 설교를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핸말 또 하고 핸말 또 하냐 반복으로 들려요.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체제 밑에다 심한 종사를 해본 사람들. 율법에서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율법의 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정지의식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한마디만 딱 하면 충격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이 교회를 나는 따져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남자들이 가는 군대 생활 3년 동안 교회에서만 살았다니까. 기도만 하고 성경만 해본다니까. 3년, 그건 35개월, 15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입니다. 늘 정지의식, 열등의식, 아무것도 못할 죄인. 교회가 막 율법을 정지하죠. 내 양심도 율법이죠. 모든 게 다 율법이야. 모든 부모님들, 교회 전부 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순종을 받았어요. 목사인데, 목사.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몰라. 교회, 이 부흥에 잡혀가지고. 교회 시스템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 시켜야 돼. 여기 확 잡혀가지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쓰고. 온갖 수단 방구 가리지 않고. 101일 성경통독 특별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101일 동안 죽지도 말고 병들지도 마라. 제가 한 50일 넘어가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해외 출장 가버렸어요.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배운대로, 본대로 얼마나 눌렸던지. 이 복음하고 나니까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교회인데, 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 이걸 내가 깨닫지는 못하고. 눌려 살았구나. 모든 프로그램 다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려라.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해방, 자유, 누림. 이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다락방하는 복사들이 거의 다 그래요. 율법에 눌려있던 성결교, 고신, 합동. 전부 다 너무 충격받아가.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더 깊이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야, 복음이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복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놀라운 비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 이게 어떤 것인지 너 한번 체험해봐라. 바울이 체험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같은 예수입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24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4절 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시간이 딱 된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시기 위해 사단의 권세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세상왕인 사단과 싸워 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시간표가 때가 참해. 보금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세기 3장의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제 율법 시대가 이제 율법 시대 모든 다 끝났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어느 시대냐?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그 율법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 조항들을 딱 완성시켜 버렸어요. 죄가 없으니까. 완성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원에 갇혀 있는 종로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송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송량이란 말은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회로 노회된 자리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 노회는 돈으로 다 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자유인이 돼요. 그러니까 노회된 자들을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케 해 주기 위해서 그걸 송량이라. 대신 다 갚아 주셨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노회에서 해방시켜 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까지 줬어요. 저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만 또 고마운데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송량을 보내주셨어요.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 명분상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자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어. 하나님은. 아빠라.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제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나와 있죠.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친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친자식이. 우리 말로 하면 아버지가 아니죠. 아빠죠. 아빠 아빠죠. 영어로 father. 이게 아니고 daddy입니다. 그건 친자식만 할 수 있는 용어죠. 친자식만. 사실 친자식 아니면 아빠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사위는 뭐라 그래요. 아버님 그러죠. 맨도리도 어머님 이러지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 친자식. 친자식이 아버지께 느끼는 그런 감정.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부르셨다. 유업을 이을 자. 이 말 헬라말로 클레로노모스. 클레로노모스. 이 말은 유업이 을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 유업이 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못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누리는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 드린 대상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마리아상 부처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만족하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걱정은 많이 합니다. 염려도 많이 합니다. 온갖 의논들을 많이 합니다. 말들은 많이 합니다. 기도는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분나무나무를 했다가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 뛰어 살려서 했다가 해결자면 끝.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공창에 거지같이 살지 마시고 이것저것 쓰레기 주스 묶는 그런 소준에 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스케일을 체험하는 영경의 전여성도 되기를 체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해산의 수고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갈라디아 지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질병 안질과 간질입니다. 안질과 간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될 수 있잖아요.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복음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꼬라지가 왜 그러냐. 시험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런 두 병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찾아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비방하고 아이고 니나 좀 잘해봐 니나. 네 병이나 고쳐보지. 깜빵 조롱하겠지요. 심각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고 심지어 자기의 눈을 뺏어 바울에게 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서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복음의 눈.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의 율법 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확 뿌려버렸어요. 믿는다 구원받아 웃기는 소리. 그럼 모세의 율법은 뭐냐. 계속 흔들어오어요. 이 복음의 눈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으로 돌이킬 것을 건면을 하니까 오히려 바울한테 등을 돌렸어요. 너무 율법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체질이 율법 채인 데다가 다시 헛돌아버렸어요. 율법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언론 보면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이 약점이 더 많아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니까 율법주의사는 거의 헛점이 없어요. 딱 완벽하니까. 그걸 비방하지요. 그걸 팀사회가 하죠. 목사 설교보다 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팀사회가 더 효과가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이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한 시간만 대화해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받고, 기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불신. 막이 눈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하고 같이 대화를 잘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친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께 모이니까.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이면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말리겠냐.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 열심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서 잘 숨기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런데 이들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멀어지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19절에 다시 한 번 중심을 담은 고백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합니다. 19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하나님을 모여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바울이 목적이 그리스도 형상. 쉽게 적용하면 삶 오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럼 끝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하면 끝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감옥도 천국이라니까 바울에게는 이거 된 사람은 감옥도 천국이요. 오직 성령축만 뭐든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고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율법은 그거 못해요. 저런 인간과 내가 같이 놀아. 율법이죠. 수근수근수근 되죠. 율법이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축만 이런 삶을 살게 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구를 하겠다. 진정한 전도는요. 한 사람을 예수 믿기만 만드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 시켜줘야 돼요. 완전 복음 체질화. 복음 체질화 돼야 천국입니다.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다 하늘나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천국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상관없이 한 번 더 운동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축복소로 인도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처럼 복음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처럼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자. 그 사단에게 속아주신 물음은 문제사건에 속아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생겼으니까 하나님 어딨냐 원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더구나 막 나올 수도 없고 나가기 싫잖아요. 지금 사회의 보고서를 보니까 교구 382팀, 랩런트 위원회 190팀, 단민족 49팀, 2인 1존에 가지고 621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주마다 보고서를 봤는데 전도자, 사진 다 방문해서 다 사진을 올려야 해서 제가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쫙 올라오는데 무엇을 올라와요? 연약한 자, 새가족, 장단기 결석자 한 번만 더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복음에 열정 가지고 도전해라. 그게 주님의 심장이거든요. 저는 우리 장노회, 장노회도 2인 1조 구성해서 생명회복의 체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장노들이 위원장이고 장노들이 교회를 다 앞장서서 있고 하는데 실제로 캠프 안 하고 있어요. 명단에 없어. 장노님들 중에도 힘이 빠진 사람도 있다니까. 2인 1조를 구성해서 오라든 오지 말아든 상관없어.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러니까 욕을 해도 괜찮아.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138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체험해 봐야 돼요. 흐한 인생 살지 말고 남들은 믿음 되게 좋아 보이네. 나는 뻥이야. 그래서 사기치는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장노들 중에는 교구에 속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다 봤거든요. 어느 장노들은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다 캠프하고 있어요. 있는 장노들도 있습니다. 소속돼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은 다 빠져있어요. 아예 없어. 명단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행사하는데 제가 장노때 그랬습니다. 평신도때죠. 토요일 오후 2시로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주일이에요.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토요일 오후 2시되면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막 신방 가고 자다가 가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남들은 몰라요. 울며 시를 뿌려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갈 때는 가기 싫어. 울어. 너무 힘들어. 막 시간 내기도 그렇고 막 막연하고 짜증을. 올 때와 그 기쁨 말 못합니다. 하.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아요. 주님 사진 찍으십시오. 저는 그러고 다닐다. 사진 찍으라고. 비디오 돌리라고.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적 정체성. 우리가 받은 이 천국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이 비밀. 바울이 막 미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그 크고 넓고 깊고 그 어마어마한 긴 그 축복. 너희도 좀 받아봐라. 영겸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버시켜주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아이를 낳으면 여자들은 알지요. 해산의 고통.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를 낳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아놓고 그 다음 또 아이를 낳고 오시면 또 아이를 안 낳아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이를 또 낳으려 하느냐 하면 아이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가 주는 기쁨 그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니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넘어서 영적 해산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맛보는 기쁨 그런데 지금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 해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올해 교단 총회를 다 했잖아요. 9월달, 10월달 다 했는데 밝혔습니다. 다 밝혀냈습니다. 통계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의 양대 교단 양대 교단이 있어요. 합동 측이 양자교단에 제가 속해 있었던 합동과 통합입니다. 합동, 통합이 제일 큰 교단인데 이 두 교단에서만 지난해 10년을 계산했는데 10년 동안 100만명 교인이 감소되어 있어요. 100만명. 특별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은 2년 됐잖아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비단 두 교단뿐만 아니라 고신, 감리교, 기성 합해서 대다수 지금 교단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전부 다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금 영적 해산의 기뻄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형체만 갖추고 있는 그런 의미 없는 종교생활 하는 자들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뜻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몰라. 열두 가지 영적 문제는 몰라요 전혀.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보시고 물어보면 영적 문제 다는 없어요. 귀에 뭐 소리 들린다. 찰떡 많이 들으세요. 그게 왜 할 말이 없어요. 영적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 죽고 싶다. 답 없어요. 답을 못 줘요 일반 교인들. 그 종교인들 또 불신자들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대로 인도합시다. 그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을 잃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이런 언약적 복음 유업을 잃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